펌펀투데이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코너 펌펀 신조어 함께하고 있고요. 가오살! 어떤 뜻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야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좋네요. 4781님. 가늘게 오래 살자. 드립니다. 가오살. 오늘의 신조어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어입니다. 일단 따로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0831님. 가서 먹고 오면 살찐. 가오살. 괜찮아요. 좋았어요. 0831님. 마스크. 드립니다. 서민지씨. 같이 5kg 살 빼. 가오살. 좋네요. 5kg가 사실 다이어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요. 민지씨. 드립니다. 461님. 가방 오늘 살 거임? 재밌네요. 재밌어요. 461님. 드립니다. 가방 오늘 살 거임? 2533님. 34님. 가위로 오릴 땐 살살. 딴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. 그리고 드려 2534님. 드립니다. 김은수씨. 가르마 5대5 살아있네. 정식에. 김은수씨도 그래도 드리겠습니다. 권영민씨. 이 신조어는 약간 공인중개사분들 사이에서만 유행할 것 같은 느낌. 가산디지털단지 오류동 살 사람. 가오살. 가오살. 가산디지털단지 오류동 살 사람. 드립니다. 7691님. 가만 보면 오늘만 살려는 것 같아. 이거 좋은데요. 가오살. 가오살. 좋아요. 7691님. 드립니다. 이것도 좋다. 4423님.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맞고 살아가는 인생. 가오살. 이건 진짜 누구한테 너 가오살 뭔지 알아? 하고 뜻 알려주고 사람이 아 나 몰랐어. 앞으로 할 것 같은 그런 뜻이야.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맞고 살아가는 인생. 4423님. 드립니다. 아 이거 좋습니다. 2700님. 가오살. 가시나 오늘 살아있네. 이것도 뭐 쓸법해요. 가오살. 뭐오살. 머스마 오늘 살아있네까지 세트로 써볼 만합니다. 2700님. 드립니다. 야 이것도 좋다. 8384님. 가오살. 야 너 오늘 가오살. 가만히 보니 오늘 살찐 것 같다. 이게 활용도가 제일 높겠는데? 왜냐면 살찐 것 같다 하면 기분 나쁘니까. 도연아. 너 가오살.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 살찐 것. 좋아요. 8384님. 드립니다. 최은숙씨가 가방은 오른쪽 어깨 살짝 매진 안 보여. 165님. 가지마 오빠가 잘못했어. 잘못했어 하고 싶은. NNG씨 아닙니다. 165님. 출발. 3215님. 가계부 오지게 쓰는 살림하는 남자. 김필순씨 가만히 있으면 오늘도 살찐다. 가오살. 오 이것도 좋다. 김필순씨 드립니다.